안녕하세요. 하루에 10분씩 공부하는 서바이벌 중국어.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항에 내렸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시내까지 택시를 혹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택시를 탈 때 어디까지 가주세요. 택시를 탔을 때 필요한 중국어를 몇 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홍콩에서 볼 수 있는 택시는 이런 택시 캡을 달고 있습니다. 띠시라고 해서 택시를 그대로 쓴 건데 중국 내륙 쪽에서 중국 홍콩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추주체라고 합니다. 택시를 추주체라고 하고 캡에도 추주체라는 캡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택시는 추주체라고 불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물을 거예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묻겠죠. 어디 가세요? 라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취나리 혹은 베이징에서는 수도 북경에서는 취나리를 취나리 하고 날이라고 발음을 해서 취나리 취나리 하고 묻습니다. 어디를 가세요? 어디 가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어디 어디까지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문장 먼저 읽어 볼게요. 워샹 취나리 취나리. 워샹 취나리 취나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소가 있어요. 택시를 타서 이제 주소를 메모를 해왔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소가 없으면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가야 될 주소를 메모를 해왔으면 그걸 보여주면서 어? 저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워샹. 샹 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워샹 그러면은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냐면 가고 싶다. 여기로. 이 주소지에 적힌 이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하면서 보여주시면 택시기사가 보고 그 주소로 갈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주소가 보통은 이제 한자로 중국어로 적혀 있는데 영어로 이제 주소를 적어 가시면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중국어로 이제 주소를 적어 가셔서 워샹 취나리. 그러면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워샹 취나리.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들이 어딘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천안문.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천안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천안문은 티앤안문 하고 있습니다. 티앤안문 이라고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우 티앤안문 하오마? 다우 티앤안문 하오마? 천안문까지 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디 가는지 정확히 명칭을 알고 있을 때 다우 티앤안문 하오마? 다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도착하다 할 때 그 도예요. 어디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가주세요. 그 다음에 하오마? 하오는 괜찮습니까? 라고 문을 조금 공손하게 물어볼 때 잘 쓰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우 티앤안문 라고 해도 말은 통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가주시겠어요? 좀 더 공손하게 쓰기 위해서 다우 티앤안문 하오마?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알아챘습니다. 자 한 문장씩 다시 읽어볼게요. 자 방금 마 하오마 할 때 마가 나왔는데 이 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죠? 물어볼 땐 마. 물어볼 때는 말을 씁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중국어는 문법이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중국어 문법은 간단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영어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물어보는 말로 바꿀 때 의문문을 바꿀 때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동사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동사에 두우나 더즈를 붙이고 막 복잡한 그런 문법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익숙하지만 중국어는 어떠냐면 그냥 문장 뒤에 이 마 만 붙이면 바로 의문문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하오. 这是 하오. 혹은 이거 하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오 마? 이거 하오 마? 문장 뒤에 마 만 붙이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니 야오 추. 니 야오 추. 니 야오 추 마? 니 야오 추 마? 그쵸? 문장 뒤에 마 만 붙이면 바로 물어보는 말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국어 문법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현들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이제 택시 기사랑 같이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천안문에 다 왔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올러 딩쳐 따올러 딩쳐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올러 딩쳐 도착했어요. 다 왔습니다. 차를 정차하다 할 때 그 정 딩쳐 세워주세요. 따올러 딩쳐 따올러 딩쳐 다 왔습니다. 세워주세요. 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영수증 처리를 위해서 어 영수증 좀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이표 하오 마 라고 말합니다. 카이표 하오 마 카이표 하오 마 표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을 발급해주세요. 공손한 표현 배웠죠? 카이표 하오 마 입니다. 따올러 딩쳐 카이표 하오 마 표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 문법 간단한 문법 한 가지만 더 배울게요. 방금 이제 따올러 했을 때 그 러가 무슨 뜻이냐면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미 완료된 것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물어볼 때 의문문 마처럼 이 러도 문장 뒤에만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돼요. 영어랑 달라요. 영어는 이제 동사별로 이제 과거 시제를 다 외우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타 라이 그가 옵니다. 타 라이 러 그가 왔습니다. 문장 뒤에 러가 오면 그 문장 전체가 과거 혹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타 라이 러 워 칸 워 칸 보다 워 칸 워 칸 러 워 이징 칸 러 워 칸 러 그래서 문장 뒤에 러가 오면 바로 그 문장이 과거 시제가 된다는 거 오늘 의문문 마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러 배웠던 거 기억해 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문장들 한 번씩 복습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워 칸 러 워 칸 러 워 칸 러 트암 안 문 하오 마 워 칸 러 뛴 차 Jasmine 워 칸 러 slic ṇa 카이 켜 하오 마 maravilérien 칸 Però 하오 마 네 네 오늘 배운 문장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연습해보실까요? 우리 어디 갈 거냐면 꾸궁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자금성을 꾸궁이라고 합니다. 관광을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가시는 곳이에요. 꾸궁 그러면 택시기사 택시를 탔어요. 취나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취나리 아, 하바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이제 갈 거예요. 잘 대답하셨죠? 네, 이래서 오늘 수업 택시타기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치엔